파트너는? 뭐야 아침부터 안 보여요 나 머리까지 연해요 나 누구지 알 것 같아 지나치게 작아 얼굴이 야 민호야 민호야 민호 맞지? 야 너 먹어 지나자라 속으리에 가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민아 지민아 씨가 속으리를 벗는 순간 여러분들의 여자 파트너들은 흔들렸습니다 저도 흔들린 거 아닙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흔들린 거 아닙니다 이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장갑습니다 어쭤 우와 오 아 이제 워 일상일 네 예 예 준비 준비 손 터치 손 터치 두 분 똑같이 시작했고 손 속 빠릅니다 뱀같습니다 지렁이같습니다 엄청 빠른 빠릅니다. 손 속 빠릅니다. 뱀같습니다 지렁이같습니다. 엄청 빠릅니다 빠릅니다. 마지막 똑같이 나갔습니다 민호씨 괜찮아요? 지석씨 괜찮아요? 네 9 8 민호랑 파트너가 바뀌었는데 민호랑 이상이 있어요 두사람 중에 한사람만 구할 수 있어요 누구를 구하실래요? 어 에이 빠져야겠다 여러분들 발 대주세요 자 됐어요 됐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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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호와 커플에서 3린 샤이니 사실 기록은 또 샤이니 민호가 대단하거든요 샤이니는 뱉네요 네 아이돌스타 6선수권대회 결승전 아 민호 아 민호 야 민호 샤이니, 민호 4회 대회 때 뺏겼던 금메달 샤이니, 민호 씨 대단하네요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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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깊은 일입니다 굉장히 깊은 일이고요 많은 사람 보는 분들도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호 싸우지 싸우지 민호 싸우지 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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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승 승 인생 승 승 승 아아!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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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손이 너무 떨리거든요. 지금 많이 긴장하셨나봐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샤이니 멤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서요. 아, 저는 무엇보다 기쁜게 우리 샤이니 여섯 멤버가 한자리에 있다는게 참. 예, 일단 참 기분이 좋은데. 신동엽씨! 다치지만 않게, 재미있게 해. 화이팅! 예, 저도 샤이니의 멤버로서 응원 하나 보여드리고 민호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민호!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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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 이 패드를 찍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한. 배정받은 샤이니의 민호 선수라든지. 네. 그래서 저 기록이 좀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모습의 최민호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약간 문제는 있어요. 네, 선수가. 자, 남자 자유형 50m 결승입니다. 일곱 명의 선수가 출발 대기에서 있습니다. 자, 차렷 자세. 자, 출발. 출발했습니다. 자, 스타트가 4레인지 빨랐어요. 민호가 빨랐습니다. 아, 최민호가 선호입니다. 아, 민호가 선호입니다. 그 다음에 임수로, 사비가, 사비가 이장호입니다. 사비가 선호예요. 이야, 최민호가 남자 50m에서 우선을 차지합니다. 이야, 그러네요. 아, 사비가 이장호 선수가 사비예요. 이장호 선수가 사비예요. 아, 선호영 선수로 들어갔는데요. 선호영이 아쉽게 4위로 밀립니다. 이야, 선호영 선수도 막판 스포츠 좀 왔는데요. 민호야, 네가 끌은 사람을 이겨버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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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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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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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위바위보!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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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악으로 깡우라 합니다. 지금 악으로 깡우라는 정석원. 자, 편안하게 사이판에서 하루를 겪었던. 이야, 빙! 빙! 빙!!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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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경기죠. 이 경기 굉장히 잘하겠네요. 그러네요. 끝나는 경기예요. 아이고 내 파션. 그룹 그룹 되죠. 입수한다. 건들지 마라. 본인이 입수할 거네요. 본인이 먼저 떨어질 거니까. 내 허락 없이는 못 입수한다. 수리예요. 네. 준비. 원주 이가라. 원주 이가라. 원주 씨가 정말. 오. 아까 얘기해야 되고 잘라요. 아까 얘기해야 되고 잘라요. 자. 오. 자. 어머나. 잘했어. 잘했어. 자 민호 슛. 민지기까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그렇지. 고. 한번 더 한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그렇지.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진짜 눈물이 돼. 정말 사랑하네. 와우. 시작. 하나. 하나. 1번. 1번.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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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준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uh 으 으 으 으 으 으uteur 으 아 0. 아. 어. 아 좋아. 아니 어. 으에. ela. 뭐. 자 뒤로 가. 자 뒤로 가. 자 뒤로 가. 자 뒤로 가. 김아늘 학생이. 이거 스포츠야. 스포츠가 스포츠 끝이라고 할 만큼. 어차피 이렇게 갈 수 있냐. 라고. 김아이티. 위업 팔로우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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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났다 진짜. 내려와 내려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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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사람이 뛰는 거야. 땡큐. 고개 숙이셔야. 고개 숙이셔야. 우아. 건너갑니다. 높게. 우아. 우아. 가위바위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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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 차가워. 야 너 몸 좋다. 왜 이런 거야. 개는 화랑이 아니네. 자 가자. 자 우리 화랑 형신으로 가자. 아니 이게 그림이 조금. KBS에 나갈 수 있나요? 야 우린 맨날 이름이 있어. 시. 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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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말 안 되. 서비스를 자. 웜구. 웜구 dejar. 유리. nor구 해야. 하고 싶은 것 같아. 더 기 ś. 하이. асти. 월구제 벗기. 원구 wilderness. 첫 번째 선수로 샤이니의 민호와 두 대결. 그러니까요. 둘 다 체육돌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선수 시작됐습니다. 네 신승합니다. 자 과연 두 칠수 대결. 자 승리가 되겠지. 먼저 당합니다. 네 내로치키. 몰고 있습니다. 진짜 되게 신중한. 낙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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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명의 선수들이 나이가 되게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밖으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가. 교란 작전인가요. 살짝 스탭을 걸고. 서로 안 다가가는데요. 자 사일이 민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어 이게 어떻게. 민호가 리듬을 탔습니다. 민호가 리듬을 탔는데요. 민호가 리듬을 탔는데요. 민호가 리듬을 탔는데요. 자 민호 탔죠. 사일이 민호 역시. 자 승리합니다. 민호 선수의 어떤 어. 플레이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공구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 조율도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최민호 선수가 득점 요약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먼프레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겠죠. 네. 그러나 우먼프레스에게. 뭐 하나의 또 이점이 있다면은. 이 플러스. 소풍 유현 특정. 최민호 대전. 지금 6대 0런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예천의 팀에서 아직 단 한 점도 듣는 거야. 예천의 팀에서. 뭐 김혁 선수나. 예. 둘을 모두 성공시킨 신혜인이고. 자. 이제 민호 선수가. 서진석 씨에게 또. 어. 어. 여러가지 이야기해. 자. 민호 선수의 모습. 그러나 수비수 2명이 달려옵니다. 떨리. 최민호. 특정 성공. 최민호의. 베이스라인 점프쇼스로. 6대 2로 앞선. 그렇군요. 아. 지금은 최민호 선수의. 베이스라인 점프쇼. 서진석 씨에게 굉장히 좋네요. 네. 3공을 의식하고 던졌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전쟁 폭풍 기회. 오른쪽 최민호. 올라갑니다. 천. 천.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0을 뗄 수 있습니다. 40을 뗄 수 있습니다. 45. 45. 지금. 공을 잡자마자 올라갔었던 최민호. 농구를 떠나서 이 두 선수의 또 어떻게 보면 인기가 아주 이 체육관을 뜨겁게 지금 달구고 있네요.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 몸매를 봤을 때나. 어떤 인기. 지명도에서. 그렇습니다. 자. 민호 선수가 던지는 공은 어디로? 자. 관중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자. 저 공을 받을 거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또 민호 선수가. 선수 대기실에서 좀 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 모습이 또 경기장에 지금 비춰. 네. 그만큼 이제 좋은. 또. 이. 지금 정준훈 선수 인터뷰 하러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최민호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분명 리바운드. 최민호. 최민호. 또 안 들어갔네요. 오영준. 다시 최민호인데요. 들어갑니다. 마침내. 드디어. 결국 최민호입니다. 지금 오영준 선수도. 오영준 선수도. 지금 최민호 쪽을 아주 의식해서. 자. 여기서. 정말. 한 번. 잡고.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다섯 번. 근데 선수들도. 이 최민호 선수의 인피가 저렇게 높으니까. 네. 아주 또 패시들을 최민호 쪽으로. 쫙쫙한 워싱크로 해주고. 그렇죠. 어. 정말 이. 이 투비가 상당히 흥분한 것 같아요. 정의환 선수가.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자. 민호가 쪽쪽 돌파. 그리고 마무리. 자. 마무리를 듣고 있는 최민호였습니다. 두 팀의 연축이 아직 지갑에 된 드라마로 끝났어요. 마지막. 순간을. 네. 네. 자. 이렇게 레인보우와 아띠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결이 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자. 민호 선수의 모습인데. 자. 플로우에서 이주환 아나운서가 다시. 지금 A팀 선수들이 너무 골대 앞에서. 안전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잔승이 아나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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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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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의 동점골! 1분 10초가 남아있는데 동점골! 아 이게 뭡니까? 밸런트 슈팅! 자 민호가 동점골! 3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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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연결! 민호! 민호! 3돌 3돌 2개 연결! 민호! 3돌 2개 연결! 민호의 헤드트릭! 민호 헤드트릭! 완벽한 대기골! 윙위드의 찬스거든요! 민호! 자 민호의 헤드트릭으로 넘기가 되나요? 아 대단합니다 민호! 민호 선수가 수비 앞에 놓고 스크린! 자 히드크와 박지성! 자 민호와 박강성! 이야 네! 작은 패널트웨어! 바로 바깥쪽! 도와줘! 없었어! 배대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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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든 비동! 고든 비동! 서지서! 노스톱 올라옵니다! 2만 지나쳤고요! 미호 쇼! 네! 노스톱 올라옵니다! 이마티나 쳤고요. 미너쇼. 미너쇼. 아 보여줄지 궁금한데 중재석에 이 잘생긴 얼굴 막 들이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부담스러워요. 뭐 몇 골 자기 자신의 성적을 한번 예언한다면 한 골 한 골. 아 이기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번 올려주겠죠. 네. 가만 차고 파이팅. 네. 가만 차고 파이팅. 역시.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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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아. 하이트. 나와 든가 Rat 말 정말 confusing. 여기서 민어가 넣으면 승리. 자 민호 선수의 초반 골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7대7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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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해 주시고 민호씨 준비해 주시고 130도입니다 준비 출발 이제는 민호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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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좋아요. 훨씬 좋아졌네요. 자, 철거구간 잡았고요.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자, 그동안의 실패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 앞에 비웠다가 집에 갈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회를 먹으니까. 그래요, 집에 갈 준비하던 페이플도 같이 일깁니다. 자, 점점 빨라주고요. 자, 이제 3단계 통과 시점이 바로 파업인데 시간은 32초. 괜찮은 레파이. 자, 민호 3단계 파도 나왔고요. 자, 집착해야죠. 자, 집착해야죠. 자, 그만큼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올라가면. 자, 올라가면. 나갈 수 있어요. 자, 다행히 4단계 통과. 자, 5단계. 자, 5단계. 좋아요. 좋아요. 네, 두 바퀴 정도 당겼어요. 당겼어요. 좋습니다. 1분 01초예요. 아,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자, 괜찮아요. 1분 8%. 9초. 1분에 찔 타이밍. 찔 타이밍. 자, 좋아요. 위로! 자, 좋아요, 위로! 좋아요, 위로! 좋아요 밀은 소속! 좋아요 밀은 소속! 밀은 소속! 유일분 10점이 발between. 아~~~ 대단합니다. 15명의 소수 지랭 최우현 일어난 미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싸우세요 안녕 이야 부럽다 농구 승리 하고요 좋아 야 이렇게 좋아 얘가 자 95중 기타 기타 야 좋아 좋아 Not as I see We are the champions Of world 2.0 Blink blink 내 이름은 종현 우리 방역팀은 탠민 두부올리던 온유 샤인이 만능 녀석이 불꽃 카리스마 민호 내 이름은 민호